우울 명패 생겼네 우울 명패 생겼네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좁냐? 응 좁냐? 응 사진 한 방 찍어줘 기념으로? 응 사진 한 방 찍어줘 기념으로? 응 뭐야 왜 화가 났어? 좀 웃어보지? 뭐야 왜 화가 났어? 좀 웃어보지? 여보세요 우영우 변호사 지금 내 방으로 오세요 네 사진은 다음에? 응 사진은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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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